프랑스가 전세계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수도라고 하는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지금처럼 포클랜드 없던 시절에 삽질해가지고 그런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공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원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공통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형의 공원이 더 사람들을 융합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 도시 속에 그러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물류를 좀 이 도로에서 없애버리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도로에서 화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물류를 눈에 안 보이게 치울 수만 있다면 도로의 3분의 1 정도가 비고 그만큼 교통량이 주니까 차선폭을 줄여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방법이 있느냐 지하에다가 물류 터널을 뚫는 겁니다 근데 거기엔 누가 다니냐면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는 물류 터널인 거예요 트럭을 내려 보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트럭을 내려 보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터널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야 되고요 천정고도 높아야 되고 사람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트럭이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램프 구간이 생기죠 그만큼의 한 2, 30m 정도의 도로가 또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럭을 밑으로 내려 보내면 안 되고 아예 도시 외곽에서 물류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지하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다닐 수 있는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럼 직경이 한 1.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그런 정말 큰 하수도관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4차선 도로 밑에다가 다 뚫는 거죠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들이 다니면서 쭉 가다가 옆으로 빠져서 옆에 분명히 지하 한 2, 3층까지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로변에 그 옆에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물류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올라서 1층으로 올라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픽업해서 딜리버리를 그냥 해도 되고 요즘에 왜 편의점에서 픽업해서 배달해 주시는 그런 알바들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는 물류가 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좋은 건데 그 빠르게 움직이는 물류는 다 지하 터널로 다 사라지게 되고 지상은 다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원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타는 자동차만 다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더니 제 강연을 들으셨던 분 중에서 토모카키 회장님이 있었는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러시면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 터널을 뚫는 게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뚫으면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는데요 서울 전역에 4차선 도로 밑에 터널을 뚫는데 30조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 통 큰 분이었어요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 그래서 건축보다 확실히 공이 두 개가 더 붙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30조 도목하시는 분이 아주 배포가 커요 30조가 사실은 우리가 10년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1년에 3조의 돈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1년에 3조를 10년에서 30조 들여서 그걸 인프라를 다 뚫으면 저는 일단은 그거를 건설하는 동안에도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겠지만 터널 인프라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니까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또 설립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도 우리는 아스팔트 도로를 전국에 다 국도를 깔았습니다 구속도로도 깔고 국도도 까니까 그 다음에 이전에는 없었던 자동차 산업도 생겨났고 운수업도 생겨나고 관광업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나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났더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집집마다 PC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근데 초고속 인터넷망을 다 깔았더니 IT 산업이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부에서 인프라를 먼저 투자를 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게 또 새로운 스타일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 20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류터널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깔린 데가 없습니다 작은 사례로 도요타에서 우븐시티라는 걸 하나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사이즈로 보면 거의 무슨 용평 리조트 같은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작은 단지에다가 밑에다가 한 층 전체를 다 물류 레이어로 만들어서 한 층이다 그래서 거기다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고 한다는데 저는 그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결국에 혜택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몇 천 세대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건 경제성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인프라를 투자하는 거는 밀도가 높은 도시에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스마트 시티 테스팅 하겠다고 하는데 스마트 시티를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는 이미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혜택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가장 큰 메트로 시티에다가 했을 때 경제성이 확 나오고 투자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터널을 뚫고 중국에서는 이런 거를 만들려는 어떤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빠르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30조라는 돈이 너무 비싸다 아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이 없진 않죠 저는 서울의 지하철 라인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지하철 라인이 9개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9개 라인들이 이미 터널이 뚫려 있는데 우리는 그걸 100% 다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하철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3분 간격으로 다니고요 비출퇴근 시간에는 5에서 6분 간격으로 다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하철이 5분 간격으로 다닌다는 얘기는 12시 지하철이 출발하고 12시 5분 지하철이 가면은 그 사이에 약 한 5분 간격이 3km 정도의 공간이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터널은 3km가 항상 기차와 기차 사이가 비어있는 거죠 거기다가 자율주행 로봇을 보내는 겁니다 서울의 3호선 지하철 라인이 종점이 양재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재역 옆에다가 양재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시 기차가 출발을 합니다 양재역에서 떠나고 그러고 나서 5분 동안은 양재물류센터에서 물관을 신은 로봇들이 쫙 5분 동안 지나가요 3km 간격에 그러고 난 다음에 12시 5분 기차를 출발시켜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쭉쭉쭉 지하철과 함께 올라가겠죠 12시 기차, 물류로봇, 12시 5분 기차 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악구정역이다 악구정역쯤에 와서 이 자율주행 로봇은 오른쪽에 지선 터널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청담동에 배달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9개 지하철 라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선만 저희가 뚫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제가 볼 때는 한 반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만 잘 구축을 해놓고 이거를 운영을 잘하는 무슨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 단순 물류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터널을 이용한 또 다른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가 다 가상공간과 메타버스만 한다면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가상공간 메타버스도 있고 그리고 이 물류도 거의 30분 이내에 모든 물건들이 다 배달이 될 수 있는 전혀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면은 다 30분 내로 내가 받아볼 수 있게 되면은 그만큼 지상에서의 움직임도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교통량이 줄고 그럼 차선 숫자를 더 줄여서 공원을 더 넓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선순환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러한 거를 만들어야지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이유인 것도 같아요 보통 사회가 정체가 될수록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가 없어지죠 사실은 뭐 한 5천년 7천년 전부터 계층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더 심각했죠 왕족과 귀족과 뭐 노예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계층이었으니까 우리가 점점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계층이 이동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 기술 혁명이 있었을 때 새로운 공간이 나왔으면은 그걸 통해서 계층 간의 이동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기술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속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기술이 공간을 만들고 그게 기존에 돈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이 된다 그래서 그 자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 물류 터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가 더 나아가서 새로운 벤처 기업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더 좋은 거는 이게 우리로 내수 산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출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자동차와 반도체가 주요 수출 산업인데 앞으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고서 뭘 팔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 도시가 28개나 되거든요 그럼 그 도시의 이 모든 물류 시스템, 지하 물류 시스템들을 다 수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고속전철을 필요로 했을 때는 때재배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그걸 깐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산업 시스템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외에서 만든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쓴 표준 시스템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 출했으면 좋겠고 그게 엄청난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계층 간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런 기술 혁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황당무기하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보시면은 하수도 시스템을 지하를 다 땅을 파가지고 지금처럼 포크랜드 없는 시절에 삽질해가지고 파리는 다 하수도 라인을 깔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인프라는 다 깔았다고요 처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파리가 세계의 중심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장티브스나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됐으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가면 전염병이 안 걸리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화가들이 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문화의 중심이 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림을 사주니까 사실은 파리가 전 세계를 리드화해서 프랑스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수도라고 하는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 같은 경우가 당시에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전 유럽의 도로망을 깔아서 전 유럽 지역에서 세금을 갖고 올 수도 있고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 군대를 파송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돈을 들어서 깐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뭐 하려고 항공방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유지하겠어요 그게 언제든지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해야지만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게 경제적인 이익으로도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도로를 뚫었고 그뿐만 아니고 상수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퀴덕트 브릿지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20, 30km 떨어지는 데에서 시골에서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인프라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100만 명의 도시를 만들 수 있었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과연 서울이라는 도시가 뭘로 경쟁력을 가진 것이냐 서울은 도대체 무슨 인프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느냐 우리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깐 거예요 그거 덕분에 우리나라가 뉴욕이나 파리보다도 앞서는 인프라를 가지게 된 거죠 나머지는 고만고만합니다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차이 나는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정말 세계를 리드하고 싶으면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우리를 롤모델 삼아서 다른 도시들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드론을 하자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드론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이렇게 프로펠러로 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그럼 얘가 수평이동할 때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수직으로 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중력을 거슬러서 에너지를 써야 돼요 엄청난 에너지 소비인 거예요 얘가 배달하는데 30분 걸린 다음에 30분 내내 떠 있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드론 떠다니는 거를 이런 초소형 카메라만 봐가지고 드론이 잘났다 다니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포를 붙인다고 해보세요 1kg짜리 소포를 붙이려면 얘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모터가 커져야 됩니다 개수도 늘어야 되고 그러면 이 모터가 커지고 개수가 늘어나는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또 커져야 돼요 그럼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모터가 또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드론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소음입니다 시끄러워서 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방송 때문에 양재동 뒷골목에서 DSLR 카메라를 하나를 띄운 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 헬기 뜬 줄 알았어요 정말 그거 하나 띄우는데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분 떠 있다가 옆에 전봇대 전기줄에 걸려가지고 떨어져서 누구 죽을 뻔했거든요 그게 드론의 실체예요 여러분 괜히 어디 그림만 보시고서 어우 되게 퓨처리스틱한데 1960년대의 기술이 헬리콥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50년대 기술인데 뭘 그렇게 대단한 신기술이냐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람만 불어도 배달이 안 오고 11시에 치명시키면 배달 올 때 옆집에서 난리 나고 시끄럽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냥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지하로 보내는 그런 걸로 빨리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제가 이거를 황당무기한 얘기를 지금 끝내냐 하면 19세기에 여러분 석탄 에너지가 끝났을 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어요 석유로 갈 거냐 수소로 갈 거냐 지금 보면 당연히 석유가 더 낫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는 수소나 석유나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기술 발전 정도가 오히려 해저 이말리를 썼던 줄베른의 소설을 보시면 미래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냐 하면 바닷가에 풍력발전기가 있고 거기서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액화수소로 만들고 그 액화수소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도시로 보내면 도시에서 액화수소를 전기로 바꿔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수소경제를 그때 150년도 더 된 옛날에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수소를 택하지 않고 석유를 택했어요 그 이유는 석유가 생산 단가가 아주 조금 더 싸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얘기를 택해가지고 지구가 지금 이 꼴이 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제가 물류터널 이런 얘기하면 그러다 택배기사 일자리 뺏기면 어떻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지금 안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택배기사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늘어날 거고요 분명히 중국 같은 데서 먼저 무식하게 밀어붙여서 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경쟁력이 상하이가 높을 때 우리가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의 산업 일자리 구조가 택배기사 일자리가 파지 않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온 국민이 택배기사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온 국민이 자율주의한 로봇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벤처기업과 알고리즘을 짜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러한 고 부가가치의 산업을 먼저 가지느냐 그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빨리 한 구만이라도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미래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은 도심 속에 선형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지하 물류터널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계층 간의 부의 이동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태계zeniu 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